안녕하세요 김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NNNC 장인답게 NNNC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재미있게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먹고 싶잖아요 로제 떡볶이 네 제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I love you 어질어질하네요 네가 안 보이니까 부탁드립니다 기다려주세요 엔지 죄송해요 NNU는 어렵네요 잠시만요 저한테 1분만 주시겠습니까? NNU NNU 어렵다 아 NNU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원래 NNNC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NNU들과 유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누가 그런 소리를 내었는가? 이 자리에 있는가? 스피드하게 앞으로 나오시오 제가 사실 NNNC를 잘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트 근데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뉴이스트라는 NNC는 제일 어려웠던 NNNC 중 하나거든요 트가 많이 없어 진짜 근데 하고 싶어 누가 만들었나? 누가 만들었나? 이 앨범 드람스럽고 트렌디하네 예이 원 퍼스트룩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스타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트렌디하고요 룩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저의 표정과 사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의 첫 번째 미니 앨범 메르디엄이 곧 있으면 발매를 앞두고 있는데요 NNN들과 이걸 보시는 퍼스트룩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퍼스트룩 247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아 네 NNC 기다려봐요 잠시만요 오케이 퍼스트룩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퍼스트룩 247호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constitо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